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연승을 거두며 대세론을 굳히고 있는 반면 니키 엘리 전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이제 시작이라며 도전을 지속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겨울철 개인 보호용품 사용 시 주의할 점들을 알아봤습니다. 올해 평균 세금 환급액이 전년보다 10% 늘어난 3,500달러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최우수 항공사는 델타가 차지했고 제트블루는 최하위를 기록해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틱톡 인스타그램 등 쇼폼 컨텐츠에 중독되면 느리고 약한 자극에 반응하지 않은 팝콘브레인을 유도할 수 있어 시청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이오아에 이어 뉴햄프셔에서도 개막전 2연승을 거두고 대세론을 굳히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니키 엘리 전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지사는 경선은 이제 시작이며 다음은 사우스 캐롤라이나라며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한명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4 공화 경선의 두 번째이자 첫 번째 직접 투표한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포인트 차이 압승으로 개막 2연승을 거둬 독주체제 대세론을 일찌감치 굳히고 있습니다. 뉴햄프셔주 개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만 4천여표를 얻어 54.5%를 득표했으며 헤일리 전 주지사는 12만 9천여표 43.2%를 얻어 11.3포인트의 차이가 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승리 연설에서 헤일리 후보는 마치 자신이 이긴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조서를 보내고 아이오아 코코스에 이어 뉴햄프셔에서 연승한 후보가 실패한 적이 없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물론 배학관 탈환까지 자신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976년 이래 근 50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오아 코코스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등 개막전 2연승을 한 첫 후보라는 기록을 세워 배학관 재입성에 한 발 더 다가서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키 에일리 후보는 패배를 인정하면서도 이제 시작이다. 경선이 끝나려면 한참 멀었으며 다음은 스위트한 사우스 캐로나이라면서 경선 레이스를 지속할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헤일리 전 주지사는 이어 트럼프 시절에 공화당은 모든 선거에서 패배했다며 이번에도 트럼프를 후보로 친명하면 두 80대 후보들의 싸움에서 바이든에게 패배하게 될 것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헤일리 전 주지사는 뉴햄프셔주에서 당초 18래지 22포인트 차이로 밀리는 것으로 조사했던 지주율 조사보다는 격차를 11포인트 차이로 좁혀 중도 사태 압박을 일축하고 경선을 지속할 명분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 배정된 대의연 22명 중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명, 헤일리 전 주지사가 8명을 얻어 두 곳을 합하면 트럼프 31명, 헤일리 16명을 확보했습니다. 공화 경선에서는 전체 대의연 2429명 가운데 과반인 1215명을 먼저 확보하는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됩니다. 공화당의 다음 경선은 2월 8일 네바다 대의연 26명과 버진 아일랜드 대의연 4명 등 두 곳의 코코스로 치러집니다. 주요 맞대결은 2월 24일 사우스 캐롤나나 대의연 50명과 2월 27일 미시건 대의연 16명 등 두 곳의 프라이머리로 펼쳐집니다. 리키 엘리 전 주지사는 자신이 주지사를 역임했던 사우스 캐롤나이나와 뉴햄프셔와 비슷한 분위기인 미시건에서 반전을 기대하고 있으나 역으로 이들 두 곳마저 패배하면 중도하차 위기에 내몰리게 될 것으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워싱턴 일원에 강추위가 물러가고 오늘부터는 따뜻해지겠는데요. 하지만 주말에 온화한 날씨에 이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기온이 또 떨어져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추가 보온을 위해 전열기구나 핫팩 등을 이용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전문가들은 전열보온기구를 쓰거나 사용한 일회용 핫팩 등을 처리할 때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합니다. 안혜린 기자가 개인 보온용품 사용 시 주의할 점들을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실내 난방만으로는 모자라 침대에 펼치는 배드 텐트라던가 전기 침구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날씨가 변덕을 부릴 경우 실내 온도를 조절하기보다는 전기 침구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 다시 한번 개인 보온용품 사용에 주의하라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많은 한인들은 이미 스마트 조절기가 달린 온수매트를 사용하고 있으나 코스코 같은 대형 소매점에서 전기 담요를 저렴하게 구매한 사람도 많습니다. 이 전기 담요 등은 예약 시간을 지정한다거나 자동 꺼짐 기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사용할 때 좀 더 세심하게 주의해야 합니다. 온도 조절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아 화재, 과열, 폭발의 위험과 저온 화상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온 화상은 피부의 세포가 다소 높은 고열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서서히 익어 생기는 화상입니다. 전기 장판, 온열 기구, 핫팩 등에 의해 장시간 피부가 노출되면 일반 화상과는 달리 적은 부위에 나타나지만 피부 안까지 깊게 화상을 입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로 노인 연령층이나 감각이 둔한 엉덩이 쪽에 자주 입게 됩니다. 최소 한 달 정도 세 살이 돋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관리가 안 될 경우 2차 감염으로 피부 이식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웨어러블 전열 제품 역시 발열 장갑, 발열 조끼 등 저온 화상을 주의해야 합니다. 화상을 입지 않더라도 라텍스나 메모리폼 위에 전기 장판을 놓고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천연 고무로 만든 라텍스나 메모리폼은 열 존도율이 매우 높고 열에 유난히 민감한 제품입니다. 열에 의해 녹기도 하고 불에 닿으면 유독 가스가 나오는 재질 중 하나로 갑자기 올라간 날씨에는 전기 침구에 의해 지나친 열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라텍스와 메모리폼은 발열 제품과 반드시 분리해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 장판은 가급적 타이머를 이용해 오래 사용하지 말고 귀찮더라도 기온이 올라가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전원 케이블을 빼두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 사이즈와 맞지 않아 전기 침구를 접어 쓰는 분들이 있는데 화재 위험성이 커집니다. 열이 접힌 부분에서 방출되지 않고 계속 쌓이게 돼 과열의 위험성이 있으며 잘못하면 열선이 눌리거나 끊겨 스파크가 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핫팩 같은 일회용 제품들을 사용하고 난 뒤에는 핫팩의 내용물들을 아이나 반려동물이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손난로 속 철가루가 흡입될 경우 구토, 설사, 식욕 부진을 겪을 수 있으며 심하면 급성심부전, 발작과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렌입니다. 올해 연방 세금 보고를 하면 IRS로부터 돌려받을 택스 리펀드, 세금 환급액이 평균으로 전년보다 10% 늘어난 3,500달러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팬데믹 지원금의 종료로 3% 줄어든 바 있으나 올해는 과세의 기준이 7% 올라 리펀드 금액도 10%는 늘어날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한명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납세자들 가운데 1억 가구 이상이 받고 있는 택스 리펀드, 세금 환급액이 지난해에는 3% 줄어들었다가 올해는 10%는 다시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RS는 오는 29일부터 2023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 보고를 접수받기 시작해 4월 15일에 마감합니다. 연방 세금 보고하는 1억 6,200만 납세가구 가운데 1억 6백만 가구는 나쁜 세금이 더 많아 되돌려받는 택스 리펀드, 세금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구당 평균 세금 환급액은 3,167달러로 전년에 3,252달러에서 2.6% 줄어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전년보다 상당수 10%는 늘어나 3,500달러 안팎을 리펀드 받게 될 것으로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올해 리펀드 금액이 오를 것으로 추산되는 이유는 2013년 한해 임금 인상이 5.5%인 대비해 IRS의 물가 인상을 반영한 스탠다드 디덕션 즉 기본공제와 납세계층별 과세 기준이 7% 올랐기 때문이라고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미국 납세자들이 모두 적용받는 스탠다드 디덕션 즉 기본공제는 이번에 독신 13,850달러 부부 2만 7,700달러로 지난해보다 7% 올라갔습니다. 납세계층별로 적용되는 한두액도 전년보다 7% 상승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11만 달러를 버는 독신의 경우 기본공제인 만 3,850달러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 이후 남은 소득에서 만 1,000달러까지는 10%의 세율로 1,100달러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 다음 4만 4,735달러까지의 소득분에 대해서는 12%의 세율로 4,048달러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래도 남는 소득에서 9만 5,375달러까지는 22%의 세율로 만 1,140달러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11만 달러 소득인 경우 이를 적용하고도 기본공제를 뺀 9만 6,150달러 소득까지 과세 소득이 되는데 이때에는 고소득 세율이 24%가 적용된 775달러를 추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소득 11만 달러인 독신일 경우 각 납세계층별로 부과된 소득세들을 모두 합해 만 7,063달러의 세금을 내게 되며 실제 납부하는 소득세율은 17.7%가 됩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미국 내 9개 주요 항공사들을 평가한 결과 최우수 항공사는 델타가 3년 연속 차지했습니다. 만년 최하위는 뉴욕시의 복잡한 항공사정에 피해를 보고 있는 제트블루가 또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미국에서 국내선을 운영하고 있는 9개 주요 항공사들에 대해 정시도착, 결항과 연착, 수화물 관리, 승객 불만 등을 토대로 매년 월스트리트저널이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2023년 1위인 최우수 항공사는 델타가 3년 연속 차지했습니다. 델타는 특히 최근 7년 동안 팬데믹 시절인 2020년에 사우스웨스트항공에 한 번 1위를 내준 것을 제외하고는 6번이나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23년 평가에서도 델타항공은 운행 시간표에서 83%나 정시 도착해 캔슬, 즉 결항률은 5위로 쳐졌으나 전년도 2%에서 지난해에는 1.2%로 반감시켰습니다. 2위는 알래스카항공이 차지했습니다. 알래스카항공은 특히 캔슬, 결항률을 1% 이하로 줄여 이 부분 1위를 기록했고 정시 도착률도 2위를 차지해 7위로 저조한 짐 관리만 개선했더라면 델타를 제치고 전체 1위도 가능했을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평가했습니다. 전체 3위는 저가항공사인 알리전이 차지했습니다. 알리전항공은 전년도 5위에서 지난해에는 3위로 올라섰습니다. 알리전항공은 정시 도착률에선 6위에 그쳤으나 결항률을 전년도 4%에서 지난해 1%로 크게 개선했고 짐 관리에서는 1위를 차지해 전체 순위가 올랐습니다. 미국 항공사들은 수화물을 잘못 따르는 비율이 평균 1,000개당 6.37개나 되는데 알리전항공은 1.72개에 불과해 가장 우수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위는 사우스웨스트항공으로 결항과 연착에서는 3위 짐 관리에선 2위를 기록했으나 정시 도착에서 5위로 저조해 전체 순위에도 중간에 머물렀습니다. 5위는 아메리칸항공으로 정시 도착 3위 결항과 연착 4위 등으로 괜찮았으나 짐 관리에서 최하위인 9위를 기록해 전체 순위에서도 밀렸습니다. 6위는 유나이티드항공으로 정시 도착 4위 연착 5위로 중간 수준이었으나 결항과 짐 관리에선 8위에 그쳤습니다. 7위는 스피리츠항공이 차지했는데 정시 도착과 결항, 연착 등의 순위가 전체 등수와 같았습니다. 8위는 프론티어항공으로 정시 도착과 연착이 8위로 저조했고 결항은 7위에 그친 반면 짐 관리만 3위를 차지했습니다. 최하위인 제트블루는 짐 관리만 6위를 차지했을 뿐 정시 도착이 66.4%에 그치고 결항률은 1.8%, 연착 등에서 모두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제트블루는 3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러 근본적인 개선책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다만 제트블루는 복잡하기로 소문한 뉴욕시를 기반으로 항공편을 운항하고 있어 자체 개선책을 찾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쇼츠 등 쇼폼 컨텐츠들이 최근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쇼폼이 뇌발달과 정신건강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극적인 쇼폼 컨텐츠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의 뇌는 합성마약을 했을 때 분비되는 도파민이 분비돼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극은 더 빠르고 강한 자극을 원하는 일명 팝콘 브레인을 만드는 것으로 나타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라할 수 있기 때문에 시청시간을 정해두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난히 일찍 시작하는 미국의 아침 보통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상가들이 저녁에는 문을 닫아버리기도 하지만 지칠 정도로 지친 상태에서도 새벽까지 쇼폼 영상들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연령대의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쇼폼에 익숙해진 뇌는 맥락 없는 자극적인 장면이 1분마다 공급되기 때문에 일상에서의 흥미를 잃고 다시 쉽게 도파민을 공급할 수 있는 쇼폼 컨텐츠를 찾게 됩니다. 이렇게 손에서 놓지 못하고 계속 다시 찾게 되는 것 그것이 중독입니다. 전두엽은 항상 충동을 조절하는 뇌의 부위로 각종 중독 문제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쇼폼을 시청할 때 이 도파민이 나오는 수준이 생각보다 치명적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자극에도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TV를 틀고 쇼폼을 보면서 게임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합성 약물이든 천연 체내 합성물이든 뇌 세포가 흥분과 쾌락이나 즐거움 같은 행복 호르몬에 익숙해지면 일상생활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때 형성되는 것이 팝콘 그레인입니다. 기승전결을 거부하고 줄거리를 따라가는 수고를 하지 않고 뇌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빠르고 강력한 자극에 익숙해져 현실에서의 느리고 약한 자극에 무감각해지는 현상입니다. 역시 현실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충동성이 높아지고 미래에 대한 노력도 하지 않게 되어 특히 꾸준히 반복해서 성취도를 쌓아야 하는 학생들이나 직장 초년생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극적인 컨텐츠들에 노출될수록 상대적인 낙차 때문에 쇼폼을 보지 않는 동안에는 우울증을 겪기도 하고 ADHD가 악화되거나 정신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미국 신경과학지 학술지에 게재되었습니다. 특히 지나친 도파민 분비는 강박증, 조현병 등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그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쾌락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만 자주 사용하다 보면 쓰지 않는 뇌의 부위가 점점 퇴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2024년의 첫 달에 자녀들과 함께 제일 먼저 할 일은 칼로리 다이어트가 아닌 도파민 다이어트라고 권고했습니다. 도파민 분비를 자극하는 원인을 의도적으로 멀리하는 도파민 디톡스를 권장했습니다. 프랑스는 교내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했고 중국 또한 18세 미만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하루 최대 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렌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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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